이현 저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니가 좀 후반한 것 같던데 그러니깐 그저 걱정돼요 허락하신 이유를 물어보겠습니까? 책과는 사람은 다르다 예? 나중에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놔야 돼 첫한 무대상이야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하지마 난 강해 난 영원히 자유롭게 날아다닐 거야 정원이지 그것이라지요 그날이 오면 어머니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전 어머니 얘기해줄래? 어머니 얘기해줄래? 하늘을 나갔죠 어두운 밤을 지배하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죠 영원히 떠나는다 눈 감으면 지금도 곁에 있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당신도 멋지게 날 수 있겠죠 그날이 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겠죠 세월아 저희보다도 빠르게 하는 날도 어금없네 날카롭게 빛난 눈빛 오직 한숨만 가능한 일에 오랜 믿음이 이뤄진 순간 제가 곁에 있어 변없이 안전한 이곳에서 언제나 날 믿으려 너만을 영원히 날 비우면 당신도 왕뽕한 자리 우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겠지 바람의 새로운 세상은 바람 너도 다른 세상 깊게 빛날 당신 그날이 오면 항상 가장 강해질 거야 그날이 오면 항상 유럽게 날아갈 거야 오직 당신이 아름다운 믿음이 이뤄진 순간 아름다운 그날 남은 사랑 대단한 감사하고 연주 달 연주 담당 연주 연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